안녕하세요 룸버스입니다. 오늘 드디어 스타리아와 카니발 이렇게 두 대가 동시에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세요. 전시까지는 아니고 오늘 또 카니발 오랜만에 또 그때는 수출형 차였고 오늘은 내수형 차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. 한번 보실까요? 자 카니발 왼쪽에 카니발 오른쪽은 스타리아입니다. 지금 보시면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타리아가 좀 더 크죠? 좀 더 큽니다.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수형. 저번에 제가 찍었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수출형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? 수출형보다는 내수형을 좀 찍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마침 내수형이 국내 도로 테스트를 다니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해서 제가 쇼츠에 한번 올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유점막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. 일단 스타리아가 크기. 지금 유점막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리아가 더 엄청 커 보이죠? 원래 스타리아가 더 크니까. 전면부를 한번 보실게요. 전면부를 보시면 일단 카니발 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하위 옵션 같아요. 왜냐면 이 중앙에 원래 이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안 달려있죠? 그 다음에 이제 그릴 부분. 그때 봤던 내수형과 수출형과 약간 그릴 부분이 살짝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. 그리고 이제 라이트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쩜쩜쩜쩜쩜 이렇게 있는 거. 그리고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이제 범퍼가 살짝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라인이 져진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. 중앙에 이제 센서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본넷의 후드 기본은 뭐 수출형과 내수형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휠, 휠의 디자인은 이 해당 모델이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, 하이브리드 모델 같아요. 확실히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장버스 천이 다 찢겨졌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전 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이브리드 옵션 맞아요. 일단 0.6, 0.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예정이고 일단 이 차가 공도에서 주행을 할 때 엄청나게 빨리 좀 주행을 할 때 제가 따라가 봤는데 근데 이 6중한 무게를 0.6 하이브리드 엔진이 받쳐준다는 거.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. 그리고 뭐 사이드미러는 기존과 동일하고요. 그때 뭐 수출형 봤듯이 A필러, B필러, C필러는 똑같고요. 그리고 이 해당 차량은 이제 똑같이 파노라마 썰루프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루프렉, 루프렉 같은 경우는 수출형 같은 경우는 타이어는 기존과 타이어가 동일하게 들어간다. 콘티네탈, 타이어가 그대로 들어간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적인 부분은 스타리아와 카니발 동일하게 조금 더 스타리아가 좀 더 길죠.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앞이 조금 더 튀어나왔다 놓는 거. 그걸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차량 하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 이런 커버가 달려있거든요. 왜냐하면 차가 전고가 낮아지면서 이 밑에 하부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하부에도 커버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측면 라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. 안에 근데 실내가 그렇게 딱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부분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스타리아랑 비교를 했을 때 앞에 부분이 이만큼 스타리아가 더 튀어나오죠. 좀 많이 나오는 부분.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카니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오게 되면 굉장히 국내에서 판매가 확실히 잘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 소렌토나 요즘에 나왔던 차들을 다 멀리서 봤을 때 기역자 형태의 그런 방향지시등이라든가 그런 걸 다 보셨을 때시피 굉장히 이쁘게 나오잖아요. 그런 디자인이 상당히 또 이쁘게 나올 예정이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카니발. 카니발 일반 내수형, 그 다음에 스타리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크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형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해서 길이가 좀 달라진다거나 더 길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들어가세요.